아프리카 채널 굿모닝 아프리카 채널 와 대박 날씨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채널입니다 아침에 배가 좀 초촐해서 다 먹으러 갑니다 여기는 다들 마스크 안 쓰네요 여기는 뭐 팔아? 없나? 팜 나 첫 파티 태바 첫 파티 여기서 빵 파는데 가고 싶은데 다 카사바만 파네 그래서 앞으로 쭉 가야돼요 네 여기도 카사밭 많이 파네요? 아유 나 맞아 지금 나 무슨 약국 카사밭 두개 카사밭 두개 카사밭 두개 그리고 이거 차파티는 두개 응? 꽤 우린 비오리 야 응 이거랑 차이 아유 아유 나왔어요 이거 토마토소스 같이 찍어서 먹으려고요 음 여기 아침에 사람들을 먹습니다 총리? 총리? 야야야 안 돼 음 응 이거 찍어서 이거 봐야죠 맛있어 아 여기 점심 먹으러 왔어요 시티스쿠얼 그리고 현지 점심 먹고 싶어서 많이 비싸지 않고 한번 가보고 싶다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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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시간 와서 사람 많다 지금 먹을거 와우 신기해 여기서 먹으려고요 앉아서 먼저 시켜서 여기 앉아서 너무 좋다 여기는 아프리카 점심 첫날 점심 와우 이거는 피라오 양고기랑 여기는 생선 그리고 치킨 인도 커리 치킨 그리고 패션풀트 쥬스 그리고 패션풀트 쥬스 이거 먹어봐 샘 생선 맛있어 약간 달라 요리하는 방법 마늘 마늘 이게 총 3만원 3만원 5만원 4만원 이게 원래 4천 원 5천원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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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약간 칸조리 치킨 아무튼 인도 요리 치킨 비슷한 건데 이거는 약간 중국 생선 탕추 생선 비슷한 탕추유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거는 맛있어요 양고기는 좀 딱딱하지만 괜찮네요 얼마정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암튼 이렇게 먹어도 4만 싱링 한국손으로 2만원 요리 3개 신기하다 도두들 만나서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여기 제풀도 파네요 제풀 제풀 신가피 신가피 1,00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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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오케이 천원 이거 하나 샀어요 후식 파이팅 점심 먹고 나서 지금 거의 4시 다 됐어요 그래서 커피숍 왔어요 깔끔하고 되게 좋은 거 같아요 후우 좋아 커피 맛이요 커피 맛이다 하나 3천원인데 맛있어요 너무 좋아 premier 너무 잘на 너무 좋아 천원 어 mais 오케이 좋아요 알았어 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